네 오늘 경기도 똑같이 좀 저 개인적으로 긴장을 했었는데 오늘 또 2대0으로 승리하게 됐고 또 연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경기 깔끔하게 2대0을 이겨서 좋고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구도들도 해봐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 경기도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더 큰 무대에서 좀 승패가 어떻게 나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워낙 유능해서 굉장히 이제 항상 잘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이제 똑같이 지금 이제 패치마다 이제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패치마다 다르고 챔프들 또는 이제 메타가 다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팀원들이 또 어떨 때는 맞춰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 또 예를 들어 진짜 뭐 라인별로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이제 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보다 선수들 챔프폭이 굉장히 넓고 훨씬 잘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생각입니다. 일단 스카너 상대로 여러 가지 챔피언을 해봤을 때 좀 나르로 사실 연습 때 몇 번 해봤었는데 막상 대회 때는 어떻게 나올지 스카너가 6렙부터 약간 갱 압박을 줘서 나르가 압박을 많이 못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회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해보면서 좀 좋은 데이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조합에 이제 뭐 우리 조합 뭐 상대 조합에 맞게 좀 이제 조합상 좀 나오게 된 것 같고요. 뭐 이전에도 계속 이제 다양한 픽 연습한 상황에서 또 나왔던 거였었고 또 이제 오너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플레이가 항상 하면 그거에 맞게 너무 잘 나온다 생각해서 네 오너 선수도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원래 이제 밸류 픽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밸류 픽으로도 이제 나와서 이렇게 밸류 픽도 나오면서 또 경기에서 이기게 돼서 더 두 배로 더 기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때 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어느 팀을 지던 분위기는 약간 이제 떼어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뭐 그때도 그냥 파이팅하고 뭐 으쌰으쌰 하자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근데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. 당연히 지는 날에는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분위기가 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이 달라진 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 이제 감독이란 자리는 당연히 이벤트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승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승리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냥 한 가지 그냥 이제 반 농담삼아 표현하면은 POG 못 받은 우재 선수와 구마요시 선수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이제 죄송해요. 해도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이제 바텀 듀오가 되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또 캐리어 선수가 받게 돼서 네 그냥 반 농담삼아 표현해봤습니다. 일단 KT전 사실 KT가 아마 제 알기로 0승 4패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력을 그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을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시도가 있어서 좀 저는 되게 너무 재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아침 일찍 경계하는 걸로 알아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고요. 질문이 또 뭐였죠? POG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솔직히 좀 톱라이너가 많이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팀들의 또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은 잘 참고하겠습니다. POG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 지금 메타가 좀 진짜 화면에 잘 안 비치지는 메타여서 그냥 반대로 그냥 이제 우재 선수와 구마율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좀 팬분들이 많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이번에 이제 또 이제 토요일 날 또 이제 많은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팬분들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항상 변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주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프론트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계속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저도 KT전 이기고 이제 곧 사우디도 추락하게 되는데 기분 좋게 가고 싶고 또 막상 당일에 천장 분위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응원과도 열심히 불러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